선생님 그러면 턱 이마 등 부위별 보톡스를 1년에 두 차례 모두 같은 당일날 맞는게 최적의 방법이라는 걸까요? 그렇죠 내가 턱도 맞고 싶고 이마도 맞고 싶고 막 그러면 1년에 2번 날 잡아서 한 판에 다 맞으세요 그게 항체를 안 만드는 보톡스를 오래 오래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1년에 2번만 맞는다 생각하고 턱 이마 부위별로 다 몰아서 맞으세요 우리가 보톡스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주름 때문에도 쓰지만 겨드랑이 단증 있는 분들 발바닥에 땀 많이 나는 분들도 봄에 이렇게 맞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몰아서 맞으세요 봄 가을로 맞든 여름 겨울로 맞든 이런 식으로 텀을 정해서 맞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광대 골절 후 1년이 지나 치료 시기를 놓쳐서 굴절 되어 뼈가 붙었습니다 뭐 삐뚤어져 붙었다는 뜻이겠죠? 이 경우 복원이 가능할까요? CT상 뼈가 굴절 돼서 붙어버렸네요 가능하다면 작은 절개창으로 가능할까요? 뼈 위치를 봐야 돼요 뼈 부러진 위치랑 붙은 위치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아마도 부러진 채로 붙어버린 뼈라면 작은 절개창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입안은 열고 해야겠지만 이거는 사실은 뼈를 보지 않고서는 제가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부러진 위치랑 꺾인 정도 밖으로 꺾였는지 안으로 꺾였는지 방향, 위치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내서 한번 병원 오시면 비대면 상담이라도 하시면 제가 CT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흥미로운 정보를 알게 돼서 질문 드립니다 미국 에필리, 에필리 박사님 저 홈페이지 들어가서 저도 좀 알고 있고요 축도축소술을 하세요 그분이 여기 축도굴에 템퍼럴 머슬을 잘라내는 것을 하시거든요 근육을 제거를 하세요 그리고 뼈를 조금 갈아내시는데 할 수는 있죠 근데 저는 안 하려고요 왜 그러냐면요 이 축도군이 편두통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많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 아주 드물게 축도 쪽에 편두통이 엄청 심한 경우들이 생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머리통 이거 갈아서 근육 잘라서 조금 얇아진다고 얻을 수 있는 효과는요 여기 축도군에 보톡스 맞으면 대부분 그 정도의 효과는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볍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을 뭐 하려고 힘들게 해결해요 저는 그렇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톡스 맞아서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굳이 그걸 수술로 힘들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경선 노출 자체가 손상이라고 봐도 되나요 선생님 신경선이 노출됐다고 해서 무조건 손상은 아니에요 다만 뼈 안에 있어야 되는 신경이 노출되면 이렇게 툭툭 치거나 예를 들면 신경이 노출된 데를 이렇게 손으로 딱딱딱딱 치면요 전기가 찌르리 와요 또는 이렇게 턱을 괴거나 했을 때 전기가 찌르리 와요 그래서 잘린 경우도 있고 근데 CT로는요 신경이 다쳤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신경이 다쳤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신경검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대학병은 신경과 가셔서 검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CT로는 추측밖에 못해요 신경이 노출되어 있으니 다쳤겠거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 유추하는 정도지 그걸 뭐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선생님 관골골절 수술받고 오늘 퇴원했습니다 수술 한쪽 근육이 수축된 느낌 때문에 입이 안 벌어지는데 지금부터 입 벌리는 연습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2주 뒤부터 해야 하나요 여러분 수술을 받으시면요 수술해준 선생님한테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인터넷이나 지식인이나 이런 곳에서 물어보면요 환자분한테 맞지 않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어요 전 환자분이 어디 관골이 부러져서 어떻게 고정을 했고 위치가 어떤지를 몰라요 근데 제가 입 벌리세요 라고 말했다가 뼈 잘못되면 뭐 제 탓 하실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의사라는 직업은 내가 보지 않고 내가 알지 않는 상태에서 환자한테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특히나 뼈 수술의 경우에는요 CT 안 보고서는 저는 아무 말도 못해요 다만 추측은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수술 후 경과를 묻는 거잖아요 근데 수술 후 경과를 묻는데 수술한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왜 길가는 아저씨한테 물어봐요 저는 여러분한테 지금 상황에서는 아저씨밖에 안 돼요 저는 환자분 뼈를 본 적도 없고 어떤 상태로 고정이 됐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 상황에서 입을 벌려라 말아라 말하는 것 자체가 환자분한테도 신뢰를 범하는 거고 수술해준 선생님한테도 굉장히 신뢰를 범하는 거예요 수술해준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답이 될 거예요 원장님 그럼 콧대를 낮추는 것도 가능할까요? 여잔데 콧대 시작 전부터가 너무 높아서 남성스럽다 해야 되나? 인상이 세 보이는데 저는 자꾸 귀여운 코를 보내세요 콧대 낮추는 수술이 있어요 이거 아까 CT 중에서도 잠깐 하나가 그런 게 있는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CT 한번 보실래요? 지금 이게 이 뼈가 이렇게 부러졌죠? 이렇게 부러졌죠? 이게 이제 콧대를 낮추려고 하는 저희 작업 중에 콧대를요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계속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걸 주저앉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 환자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수술이 됐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 잘렸죠 여기 잘렸죠 여기 잘렸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이렇게 콧대를 낮추는 작업을 하기도 해요 근데 서양 애들은 많이 하는데 사실 동양 사람은 이런 수술을 잘 안 하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능은 하죠 방법도 있고 근데 잘 안 하죠 익숙치 않죠 그럼 보여주신 예시와 같이 뼈는 많이 줄었지만 연조직이 두꺼워서 효과를 못 본 경우는 결국 나중에 지방흡입이나 흉살제거 같은 연조직 축소가 필요한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여러분 수술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질문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손을 팔딱팔딱 걸려서 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손에 부채를 큰 걸 달면 되나요? 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사람은 팔로 제 아무리 뭔 짓을 해도 못 날라요 사람은 근데 이게 손바닥이 작아서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여기다 부채를 달면 되나요? 라고 질문 주시는 거나 똑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제 말이 그런 식으로 자꾸 이러면 되나요?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의사들도 해요 그래서 시도해보고 이러면서 의학이 발전한 거거든요 근데 흉살제거나 연조직 축소가 필요한다 이 말이 좋잖아 흉살제거 연조직 축소 그러면 얼굴 두둥하게 똥똥하게 다니는 사람들은 흉살제거나 연조직 축소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걸까요? 반대로 얼굴에 막 두둥하게 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얄쌍하게 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은 흉살제거나 연조직 축소를 할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흉살제거 해봤자 여기 파이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광대 축소를 해도 효과를 볼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게 이 영상의 핵심이지 무조건 광대뼈를 밀어 넣는다고 절대 얼굴이 작아지고 갸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이거 알아보고 다니면서 흉살주사 맞고 연부조직 제거한다고 잘라내고 울퉁불퉁해지고 막 패여가지고 또 저한테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연부조직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운동하고 살 빼시고 근육량 늘리시고 체지방률 낮추세요 그러면은 많이 좋아져요 근데 이거를 병원에서 뭘 수술을 통해서 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리고 이번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광대뼈 아무리 줄여도 얼굴 안 작아지고 안 갸름해진다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 욕심부리지 말자 그게 핵심이에요 원장님 영상 많이 도움이 되며 신뢰하며 보고 있습니다 오래된 핀 제거를 앞두고 있어서요 핀 제거할 때 회전식 절사 버라고 하는데 그걸 쓰는지 아니면 뭐 삐에조 초음파로 하는지 질문 주셨어요 일단 초음파 골 삭제기가요 여러분 스케일러링 할 때 쓰는 그 스케일러 있죠 그 찌익 하면서 이빨에 그 치석 제거하는 거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출력만 높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걔가 스크류 머리에 십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여러분 십자 드라이버 보셨죠 이렇게 나사 있으면 우리가 병원에서 쓰는 것도 똑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 사이에 낀 요 사이에 낀 뼈예요 요 십자 모양 요기에 낀 뼈를 빼내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요게 아주 꽉 박혀 있으면 요기 뼈를 삭제해서 또 빼기도 해요 근데 저는 요기를 잘 빼면 거의 다 빠진다고 봐요 그래서 거의 다 빼요 그래서 초음파 레이저가 아니라 초음파 삐에조 핀 이걸로 이제 골삭제기가 있는데 이게 파워가 그렇게 막 요렇게 세심하게 뼈를 다 이렇게 예쁘게 걷어내 주고 그러지는 못해요 절골할 정도는 되는데 아주 얇은 뼈는 그래서 이게 꼭 손상이 적다라고만은 보지 않아요 왜냐면 열 손상이 꽤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철사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치과에서 쓰는 철사 같은 게 있어요 아주 스텐레스로 단단한 거 그걸로 저 사이를 긁어내고요 그게 안 되면 얇은 그 오스테어톰이라고 뼈 자를 때 쓰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거기를 톡톡톡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거기 파내요 그래가지고 드라이버 머리가 꽂혀서 돌려지게 몇 바퀴만 돌면 일단 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데 오히려 그게 주변 조직 손상이 적어요 정 안 되면 말한 대로 이제 주변을 드릴로 파가지고 이렇게 속아내는 방식도 쓰는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래서 굳이 뭐 일단 초음파 그게 출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이게 뭐 메리트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열이 꽤 발생해요 그래서 꼭 그거 아시고 뭐 이거 쓰는 데가 지금 뭐 코 쪽에 지금 요새 살짝 써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신데 뼈를 막 자르고 이런 정도의 파워는 아니에요 안면거상이 시계를 10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원장님 누님처럼 45살에 하면 35살 느낌이 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55살에 또 하면 10년이 지났지만 10년을 돌리니까 또 35살이 느낌이 나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시간이라는 건 계속 흐르죠 그런데 우리가 울세라니 리프팅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장비들 레이저 그거는 이 시간이 흐르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라 라고 이렇게 발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프팅 수술은 이걸 10년 정도 되돌리는 거다 라고 제가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수술을 하는 그날부터 또 다시 이렇게 시간은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가 만약에 지금 환자분 질문하신 것처럼 45살이었어요 여기가 55세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35살로 모양으로 갔어요 그런데 10년이 있으면은 55세니까 다시 가면은 35살이 또 되냐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진짜 환자분 말도 알죠 저도 제 논리가 너무 황당하네요 이런 궤변들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를 접할 때 단순한 OX 관계로 정보를 접하시니까 그래요 제가 이걸 비유를 드린 거잖아요 한 10년 정도 되돌리는 겁니다 라고 비유를 드린 거지 10년으로 간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비유를 팩트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비타민 1알 먹으면은 뭐 하루 젊어져 그러면 10알 먹으면은 10일 젊어져 뭐 이런 식의 계산은 아니고 75세 할머니가 어떻게 35살의 얼굴로 남아있겠어요 바람은 알겠는데 땡기면 땡길수록 피부가 얇아진다는 것도 감안해야 되죠 나이가 들수록 뼈도 변한다는 것도 감안해야 되죠 그 다음에 피부 탄력은 계속 떨어지는 거죠 뭐 이런 변수들이 많은데 그 변수들은 다 배제하고 얘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질문이 안큼해 귀엽다기보다는 질문이 안큼해 아무튼 이런 생각들을 일반인들이 할 수 있어요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내밀면 무리를 걷는 거잖아요 그렇죠? 달리는 차에서 창문에 손을 내밀어가지고 비행기 날개처럼 비행기 차가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 되게 많이 했는데 창문에 손 내밀고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비행기처럼 날개처럼 되니까 차가 비행기처럼 날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어렸을 때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하는 거나 비슷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거는 단순한 한 가지 사실로 전체를 설명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원장님 그냥 성형이랑 뼈랑 별개에 상관없는 재미, 호기심 질문이라 답 안 주셔도 되지만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단 비대증 환자 성장 호르몬, 스트로드 사용자 성장판이 다쳤어도 손과 발, 턱, 발 같은 말단이 계속 커진다고 하는데 이거 이해 잘못하신 거예요 성장판이 다치지 않은 곳이 커지는 거예요 말단 비대증 그러니까 우리가 키 성장을 하잖아요 키 성장을 하는 거는 뼈가 성장판이 다쳐서 안 커 그런데 얼굴뼈 성장하는 성장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손도 그렇고 그런 데들이 성장 호르몬이 계속 자극을 받으면 손이랑 얼굴, 턱은 계속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판이 다쳐도 크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가 짧은 비주 고민입니다 원장님 다름이 아니라 저는 어려서부터 코가 넓은 복코였습니다 그래서 코 수술을 했는데 콧볼도 같이 줄이고 귀연골로 코끝을 하였습니다 수술을 아무리 봐도 코끝이 기존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병원 측에 이야기해 보니 붓기가 빠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고 하고 난 뒤 6개월을 보고 그래도 같으면 자기가 책임지고 재수술 해준다던 병원은 전화 안이 없는 병원으로 병원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살다 아무리 봐도 코끝이 너무 처지고 뭉뚝한 모양이라 여러 병원 상담받아 보니 비주가 너무 짧아 높게는 못하고 지금보다 개선될 거란 말을 하더라고요 짧은 비주는 코끝을 많이 높이는 게 불가능일까요? 한계가 있는 거지 불가능은 아니에요 근데 6, 7mm는 멀쩡한 코도 불가능이에요 코가 6, 7mm 높아지는 거는요 아주 드문 경우에요 피부나 연골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을 때만 가능하지 보통 코 수술로 우리가 코끝을 높인다 길이를 늘린다 하는 거는 제가 다 재본 건 아니지만 5mm 언더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5mm 이상 6, 7mm 이런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짧은 비주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건지 한계가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양이 수술을 한다고 해도 비주가 길어지는 건 아니라 여기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비주는 짧은 채로 여기 올라오면 그것도 골 때려요 오랑우탄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런 게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그건 자신감인데 한계는 명확하다고 저는 봐요 절대로 이게 다 된다 의학에서는 그 자신만만함을 조금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못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조금 경계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유튜브만 보다 처음으로 카페 글 써보네요 하고 싶은 수술이 많아서 질문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는 집안의 유전적 내력으로 머리가 왕 크고 광대도 크고 턱도 큰 얼굴이에요 그래서 관자놀이 부분이나 옆광대의 넓이는 거의 같아요 그래서 안면윤가 그래도 그 얼굴뼈 총정리 영상에 나온 얼굴 폭이 좁아질 수 없는 슬픈 얼굴인 것 같은데요 그건 원래 알고 있던 사실이라서 옆광대 크게 줄이고 싶다는 욕심은 없는데 그래도 45도 광대도 크고 볼페임도 있고 비대칭도 심해서 이것들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비대칭도 얼굴뼈 총정리 영상에서 그림이 너무 웃긴데 그게 저라서 빵 터졌었는데 이런 얼굴인가 봐요 저 그림처럼 눈, 광대, 귀, 턱이 다 오른쪽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광대는 오른쪽이 더 나오고 턱은 왼쪽이 더 사각이에요 이럴 때 축이 삐뚤어진 거라 성형으로 비대칭을 고칠 수 없다고 하신 것 같은데 한계는 있지만 어느 정도 수술로 안화될 수 있을까요? 용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용 쓰는 거예요 좀 덜 보이게 용 쓰는 거죠 근데 이런다고 해서 이게 똑바로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조금 덜 보이게 뭐 이런 식으로 용 쓴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콧대는 낮고 코끝은 뚱뚱한 복코에 중앙면부 길고 함물되어 있고 앞턱은 짧은 흘불인데요 그래서 노블캣과 코수들 관심 갖고 있어요 노블캣 추천하는 유형의 영상에 봤는데 거기 다 해당되는데 입술이 뒤집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팔자가 꺼진 것에 비해 인중은 튀어나온 것 같은데 사실 제가 판단한 거라 확실히 모르겠어요 상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이 경우에도 노블캣 그러니까 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만 머릿속에서 이상한 것만 그려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머릿속에서 그려봤는데 에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슬프네요 그죠? 그리고 노블캣은 중앙면부 길이에 영향을 주지 않나요 길이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조금 길어 보이게 만들어지는 건 있죠 노블캣 코수술 길고 뚱뚱한 코를 또 잡고 이거는 노블캣이랑 상관없이 코수술이에요 그래서 코로 어떻게 조금 얄쌍하게 만들어 볼까 이런 건데 이건 봐야 할 것 같고요 코수술, 노블캣, 윤곽 모두 하기는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을까요? 웬만하면 한꺼번에 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꼭 분리를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윤곽 수술하고 거상하고 같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는 같이 하라고 안 해요 그 다음에 코수술하는 거랑 코볼 축소랑 웬만하면 같이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코 높아지면 코볼 축소 안 해도 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는 분리하는 거와 같이 하는 거가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웬만하면 같이 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 하고 또 하고 몇 개월 했다 또 하고 그러면 주변에서 제 성형 중독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가 저는 조금 걱정돼서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매도 한 번에 맞으면 덜 아프잖아요 야 놀라봐 오늘 한 대 내일 한 대 모레 한 대 일주일 동안 7대만 맞자 여러분 그거 미쳐요 그냥 오늘 그냥 7대 때리세요 라고 하는 게 낫지 그러면 이거 저거 같이 하면 제일 아픈 것만 기억하거든요 나머지는 묻어가요 그래서 그런 목적이지 꼭 같이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거 정도면은 같이 할 수 있는 정도지 뭐 죽거나 뭐 그런 거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요새는 그렇게 수술 잘 안 하는데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수술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해본 적이 있어요 한 환자를 쌍꺼풀, 코, 윤곽, 가슴, 지방흡입 요거를 했어요 하루에 쌍꺼풀하고 코 수술하고 윤곽 수술하고 가슴 수술하고 지방흡입 수술까지 다 한 적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제가 그런 경험이 한 번 있는데 제가 그날 밤에 그랬어요 10년 이렇게 안 한다 이유가 뭐냐면 너무 힘나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마취시간 짧게 하려고 어떻게든 서두르고 막 그러는데도 뭐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준비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준비하는데 그래서 중간중간 쌍꺼풀하고 다시 소독하고 다시 코하고 다시 소독하고 윤곽, 윤곽하고 다시 소독하고 가슴 그러고서 다시 다 걷어내고 다시 지방흡입 세팅 그리고 나서 막 붕대감포 드레싱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아 이런 놈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죽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24시간 아니라 36시간 수술도 해본 적이 있는데 대학에 있을 땐 뭐 그렇다고 사람이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요새 마취 기술이 워낙에 좋아서 그건 크게 문제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흑이체질 전신마취 지난주에 제가 답을 드렸었는데 못 보셨나 봐요 어쨌든 뭐 페니실린계의 알러지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마취랑 페니실린계의 알러지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이거를 말씀을 해주세요 어딜 가나 그래서 약 쓰는 것 중에 페니실린계의 항생제거든요 마취약이 아니라 이건 항생제 계열이기 때문에 마취약 계열에서는 페니실린 계열이랑 이렇게 충돌하는 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알면 마취가 선생님들이 알아서 잘 챙겨주시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페니실린계 항생제의 알러지가 있으시면 어디를 가나 꼭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항생제는 세파 계열하고 페니실린 계열이 조금 있거든요 제일 많은 게 세파 계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암혹사실린이 뭐 실린실린실린 뭐 이런 계열들이 있어요 약들이 그런 것들을 피해야 돼요 그래서 세파 계열이나 페니실린 계열의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꼭 수술이나 어떤 병원에 가거나 했을 때는 그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알러지 반응이 안 생깁니까요 올해 4월경에 사각턱 비대면 상담받은 사람이에요 원장님 4월경에 평택에서 올라와 사각턱 비대면 상담받은 사람입니다 눈매가 매우 강하고 광대도 있고 사각턱도 매우 큰 편이라 누군지 아실 거예요 죄송한데 모르겠어요 비대면 상담을 요새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근데 보면은 아 이런 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글만으로는 모르겠어요 귀밑각변은 양쪽으로 엄지손가락으로 잡고 밑으로 쭉 잡아당기는 매우 큰 편이라 영상에서 말씀 주셨다시피 근육 절제 보톡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사각턱 잘라낸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병원 상담을 받아보니까 어떤 병원에서 너무 커서 입안으로 못하고 귀뒤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이건 경험이 없으신 거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냥 입안으로 제 아무리 큰 사각턱이라도 자를 수 있어요 귀뒤 사각턱은 사각턱만 자를 때는 거지 턱 앞에는 손대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귀뒤 사각턱보다는 그냥 입안 절개를 선호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비대면 영상에서 제 얼굴에 중앙면부가 꺼져서 마치 운동하는 사람 같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보는 내내 찔리더라고요 운동하시는 분 맞았나 봐요 이게 운동하는 사람 얼굴에 또 특징적인 게 있거든요 5개월이 지나도 심심할 때 가끔 보는 영상인데 재밌네요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입안으로 그냥 하셔도 되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선생님이 입안으로 하기 부담스럽다는 거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코에 통증이 있어서 조언 얻고자 문의드려요 비중격 연장 셉탈 익스텐션 그라프트를 하셨고 귀연걸 진피로 코끝 올렸고 실리콘 7mm로 콧대 수술 후에 염증 생겨서 7개월간 약 먹다가 코끝으로 실리콘 뚫고 나와서 4개월 전에 실리콘만 제거하고 피마 코끝 연골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6개월 경과 후 재수 생각하고 있는데 4개월간 멸정하다가 갑자기 저번 주부터 코가 뚫린 부분부터 미간까지 길게 욱신거리는 느낌이 강하고 콧뼈 주변 근육들이 시리고 욱신거려서 치아 신경 두통까지 느껴집니다 코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요 치아가 아프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두통까지 생기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수술해 주신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세요 지금 말만 들어서는 글쎄 실리콘이 제거가 됐고 4개월간 멍청하다가 갑자기 아프다고? 조금 일반적이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구축올 때 이렇게 땡기고 아플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수술해 준 선생님이 명확히 계시고 수술해 주실 분이 계신데 제가 거기에 환자분 뵌 적도 없는데 이러고 저러고 훈수 드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피막이 말라가며 유착된 상태로 쪼그라드는 현상일 수도 있고요 리자베는 도움이 된다는 선생님도 있고 안 된다는 선생님도 있는데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구축이 진행되기 전에 빨리 재수술 받는 게 더 도움될까요? 인터넷에 글 쓸 시간에요 수술해 주신 선생님을 한번 만나보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차라리 병원에 한번 가서 만나보세요 저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단지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수축으로 봐야 할까요? 근데 수축한다고 해서 아프지는 않아요 실리콘이 없는 상태도 구축이 심하게 실리콘 없어도 구축 진행할 수 있어요 갑자기 아프고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신 마음은 알겠는데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환자분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구축 오는 데에요 여기가 코 짧게 들리는 구축 오는 대표적인 부위에요 안녕하세요 큰 얼굴에 대한 콤플렉스로 유튜브에서 광대 수술에 대해서 서치하던 원장님 영상을 봤습니다 얼굴이 큰 것도 있지만 넙대대하고 푹 늘린 듯한 입체감 없는 평면 얼굴인데요 이목구비 성형에 대한 상담을 받으러 타 성형외과에 갔을 때 광대 축소술을 해도 효과가 없을 얼굴이니 다시 태어나라 저는 정말 수술로도 안 되는 얼굴일까요? 정말 고민이라 부탁드립니다 이마는 필러이고 얼굴형은 그 외 시술이나 수술은 없습니다 근데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일 중요한 중안면부를 다 가려버려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만 보면 갸르만이 괜찮지 않나요? 물론 중안면부가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넙대대하고 푹 눌린 듯한 이것에서 푹 눌린 듯한 것을 제가 지금 여기서 봐야 되는데 이걸 가려오셔서 얼굴형만 보게 되거든요 근데 얼굴형만 보면 광대 수술 그렇게 많이 필요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가 푹 꺼져 있다면 알 수는 없지만 푹 꺼진 것만 확인해서 코를 세운다든가 앞광대나 팔자 부위를 해결한다든가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지금 이 얼굴 상태에서 광대 수술 왜 하죠?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이 상태라면 이게 맞는 사진이고 이상한 사진이 아니라면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답변이 되셨길 바랐는데 이게 가려놔가지고 제가 답을 명확하게 못 드린 것 같아요 병원 한번 오셔서 중안면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그럼요?